양산이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네번째 에이스 매치 첫번째 게임 아 있지요 마지막에 라켓을 쫙 빼는데 뚝 떨어지네요 아 그러나 서브 득점 뒤져있는 이영훈 아 이영훈 2대3 한 점차 서브 득점 이영훈 경험도 많구요 공격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다시 수비로 전환 김유진 벗어났어 이억훈이 한 점을 더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나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뒤져 있는 김효진 상대의 4번 번데 2포인트를 모두 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요 의롭게 지구전에 맞서야 되겠습니다 네 네트 8대 4 자 나갔어요 너가적인이라고 표현해야될지 전송기가 왔다고 표현해야 될지 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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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형은 여기 본인 서버턴 둘 중 하나에서 끝내줘야 됩니다 수원특례시청 김유진인데요 짧은 서버였습니다 나갔네요 원홀 자 서로 이번 랠리는 조금 조심하게 가다가 공격이 들어가 뒤져있는 이형은 아 좋아요 김유진 서버 이어가겠습니다 긴 서버 아 좋아요 공격기회 놓치지 3대2 다시한번 공격기 뒤져있는 이형은 야 서버 득점 야 서로 변화를 주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아 좋아요 받았습니다 또 받았구요 네트 맞고 아직 살아있는데요 이거는 넘기지 못 저런 점수를 딴 이런 이형은 선수는 좀 아쉽죠 그렇죠 공격선수가 촘을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3점 늦어있는 이형은 야 넘기지 못하네 공격을 똥해서 좀 뚫어야 되겠습니다 공격 공격 들어가죠 김유진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공격기회를 노리고 있는 김유진인데요 이영은 벗어났어 다섯 점 뒤져있는 두 번째 게임 이영은 앞서있는 김유진 김유진 공격 김유진 선수가 넉 점 앞서있는 유리한 상황 타받아내고 있어요 상당히 섬세했던 두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이블를도 깊어요 아 좋아요 6대 8 남았어요 한 점 차 이영은 이쪽으로 씰러주는 공이 좋은 장면을 많이 이어가는군요 아 네 틈아 낭만적이고 재밌었어요 나이놀입니다 자 이영은 이 성점까지 왔는데요 이영은 손특례 시청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영은